이번 대회에 좀 아쉬워요.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저를 못 채서 아쉬워요. 이번 시야 탑 텐 한번 잘 쳐서 탑 텐 한번 들어보자고 생각했어요. 처음에는 1라운드 당이에요. 2라운드 당첨에 참여해주세요. 그런 거에요. 딱히 그런 거 같아요. 조금 긴장했어요. 조금 긴장했어요. 괜찮으세요? 2라운드 당첨에 참여해주세요. 2라운드 당첨에 참여해주세요. 저도 더 훌륭한 선수 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저에게 알아줬어요. 좋겠어요? 그래요. 2라운드 당첨에 참여해주세요. 3라운드 당첨인